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성대학교 송수건 총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성대는 저희 방송국하고 근거리에 있어서 마음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금세 오셨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남구 황영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성대가 올해 개교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역사적인 발자취를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성대학교는 1955년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된 우리 한국 땅에 특별히 부산 땅에 고 김길창 목사님께서 기독교 정신으로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범대학을 출발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의 모체고요. 곧 이어서 여성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한성여자 실업초급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다시 산업화 우리나라에 바람을 타고 부산산업대학으로 부산지역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거점대학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네. 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동남권의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정도 함께 수행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사립대학으로 성장했다 해도 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성대학의 권학이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 네. 통상 권학이념이라는 것은 그 대학의 나갈 길 기본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사랑의 실천, 사회의 봉사,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인데요. 네. 저희 학교는 목사님이 설립하셔서 기독교 정신이 모든 권학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요. 네. 자유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죄와 절망 등으로부터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유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성대학은 어떤 인재를 양성해내느냐 하면 예수를 알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그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인간의 모습을 그 권학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네. 권학이념이 대단히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대학의 권학이념을 되새기고 또 향후 60년 도학을 다짐하는 뜻에서 언론이 주목하고요. 또 시민들이 주목하는 4월 말에 건립된 권학기념관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갔고요. 규모 있게 첨단 교육시설로 건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랑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잘 물어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경성대학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8층 건물로서 전체 면적이 약 8천여 평에 이르고요. 교실이 101개로서 첨단 오디오 비디오를 갖춘 강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4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은 물론이지만 이 건물에는 5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 주차장을 이어서 지었고요. 주차장 위에는 인조 잔디 구장도 함께 갖추어서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 현재 학생 취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취업 진로체를 넣었고요. 이 건물은 오로지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휴식하는 공간까지 그 새 건물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 캠퍼스 중심부에 있는 건물의 장점을 살려서 교수와 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소통, 이곳에서 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경성대에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인프라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학기념관은 경성대학교의 지난 6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중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학기념관은 경성대학교의 과거와 현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경성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기념비직 건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학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1년이 아니라 60년이 걸렸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성대 6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결집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권학기념관의 건립은 지난 60년을 정리하자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경성대학 60년을 향한 제2의 장학정신을 보여주는 뜻깊은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경륜과 저력을 바탕으로 동남권 제1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따라서 취업과 창업 학생 상담 교수 학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스타디룸 최신식 강의실 휴게실 또 건강한 신체를 위한 짠디 운동장 등은 우리 미래 경성대학교의 모습을 공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경성대학은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2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지금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성화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하면 예를 들어서 하바드다 할 정도로 이제 연극영화다 그러면 경성대학을 찾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에 3개 학부 3개 학과가 참여하는 총 4종류의 사업단이 선정이 되어서 2년을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5년 운영인데요. 하나 예를 들면요. 신발 산업을 전공하는 그런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단이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요. 신발 업체에 공급하는 인재 생산 특화 무역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외국어에 능숙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신발과 패션을 아는 융합평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화된 어떤 학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특화 사업입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는 인기 영화배우 조재영 교수가 정도전에 조재영 교수죠. 단장으로 해서 영화 매체에 연기를 전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은 정보 인포메이션과 또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모든 기술 영역을 우리가 융합하는 그런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를 하면서 저희 학교는 인문학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들을 함께 어우러서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것도 함께 특화해서 우리 학교는 문화와 공학이 융합에 들어가는 특별한 특화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성대의 고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 특성화의 경쟁력을 집중시켜온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승부수를 띄우고 계시고 결과물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자 그대로 창업선도대학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층을 통해서 학교에 학교를 창업을 선도해 나가는 앞장서는 대학으로 몇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저희 경성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은 매년 최대 25억 원씩 5년간 총 125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서 특별히 저희 경성대학교는 부산 지역 5대 전략산업과 이렇게 함께 가면서 서비스와 창조문화와 바이오헬스와 지식인프라 사업을 엮어서 부산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선도대학의 특성은 우리 경성대학생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누구든지 창업에 흥미가 있거나 하고자 하는 분에게 저희 대학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의 애비창업자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시면 심사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업선도대학의 육성사업제도죠. 벌써 1년을 했는데요. 이미 성과가 조금 났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학생 창업동아리 15개 팀을 발굴해서 국내 각종 창업경진대회의 우수성적으로 이미 입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명의 창업자를 배출해서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2억 원 이상의 매출도 올리고요. 신규 고용도 20명 지식재산권도 16건을 획득하는 이미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잠재적인 우리 젊은 청년층들 우수인력들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와 지원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경성대에서 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는 곳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포함했다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와 부산창조경제핵심센터 그리고 부산시가 협력해서 경성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대학생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있는 38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원스탑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직업훈련 능력을 개발해주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취업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우리 젊은 층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 것은요. 이 사업에는 우리 근학기념관 새로 지은 근학기념관 1층과 3층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아주 편리한 공간서비스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책임지겠다는 학생 생애관리 시스템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또 경성대에 어떤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칭찬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스템 학생 생애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대학들이 학생 지도와 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자기 역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 졸업 이후에도 취업에 이르기까지 낙오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성인이지만 많은 대학생이 어떻게 학업을 할지가 애매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취업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1대1로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는 물론이요 취업에 이르기까지 이제 학생들과 지도교수 제도를 통해서 이름하여 생애를 관리해 주는 종합적인 학생 보살핌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고 취업은 스스로 하는 곳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젊은이들에게 교수가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 학생들의 생애를 보살피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1학년 때는 대학생활 설계에 함께합니다. 2,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취업 진로 설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검사 적성검사 등 다양한 객관적 화학적인 상담 관리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경성대만의 독특한 학생 지도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응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래서 생애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조력자가 되기 위한 총장님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인생 성배로서 대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대학을 다녔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경제 수준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상당히 더 각박해졌고 젊은이들이 더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본다면 한마디만 해 준다면 작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은 공부를 하든 여가를 즐길 때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다음 일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선배로서 또 총장님으로서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앞으로 탄탄하고 내실 있는 명실공이 부산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주십시오. 총장님 오늘 순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